시작하기에 앞서서 역시 오늘도 학습의 목표부터 좀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네, However를 이용해서요. 서로 반대되는 말을 연결하여 말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인데요. 꼭 However만이 아니라 다른 연결어, 오늘 공부할 거는 논리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거든요. 이 연결어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장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니까 필기가 빼곡한 책과 F학점 시험지를 받은 이렇게 시험지가 나와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함께 글을 읽어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I gave my books to Tom. However, he didn't like it. Moreover, he didn't study at all. Therefore, he failed the task again. 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네, 책을 탐에게 주기도 했고, 근데 안 좋아했고, 공부도 안 하더니 떨어졌어요. 결국엔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노란색, 혹은 연두색, 분홍색으로 표시된 밑줄 친 부분들 있잖아요. However, moreover, therefore. 얘네들은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예, 오늘의 영어, 오늘의 공부할 부분은요. 바로 이런 however, moreover, therefore. 이런 것. 논리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연결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봤던 문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I passed the test last time, but Tom didn't. 아, 그렇구나. 이 얘기를 시작한 I라는 사람, 나라는 학생은요. 지난번에 시험을 통과했는데 Tom이 그러지 못했대요. 그래서 I gave my books to Tom. Tom한테 책을 주었네요. 자, 여기서 however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내가 책을 Tom에게 주었어요. 내가 공부하던 책을 Tom에게 주면은 Tom의 입장에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전교, 시험에 패스한, 공부를 잘하는 아이의 책을 받았는데 내 입장에서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Tom이라면, 내가 Tom이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however, he didn't like it. 그는 좋아하지 않았대요. 예, 여기서 여러분 however의 뜻 알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대가 어긋나버렸을 때 자신은 이렇게 뭔가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과 연결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죠. 뭔가 반대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럴 때 쓰는 연결어가 however예요. 이 however는요. 우리말로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자, 그럼 계속해서 무슨 내용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음 화면 보면서 같이 또 점검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I told him. 내가 얘기했어요.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라고. 뭐 하려면? To pass the test. 시험 통과하려면 야, 열심히 공부해야 돼. 라고 나는 Tom에게 얘기했죠. However, he didn't listen. 자, 아까 금방 했던 건데 however 무슨 의미였죠? 예, 열심히 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런데 he didn't listen. 안 들었다는 얘기죠. However는 이와 같이 문장의 앞과 뒤에 서로 반대되는 얘기가 들어와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니까 moreover라는 게 또 밑줄이 쳐져 있어요. moreover, he didn't want to study until yesterday 라고 했네요. 자, 내가 공부하라고 얘기했는데 듣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he didn't want to study. 공부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Until yesterday. 어제까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moreover의 의미는 뭘까요? 듣지도 않고. 공부도 어제까지 안 하고. 네,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뭐 이런 식의 의미죠. moreover라는 의미는 추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가 더해지는 얘기예요. 앞뒤로 비슷한 정보의, 비슷한 내용의 정보들이 서로 더해질 때 우리가 moreover를 써요. 우리말로는 게다가 아니면 뭐 더군다나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시겠나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탐은 끝까지 공부를 안 할까요? 그럼 시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계속해서 문장 읽어보면서 점검을 할게요. 사진이 나왔어요. 탐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네, he crammed for his test today. 자, crammed이라는 건 벼락치기 공부하는 거예요. 네, 막판에 막 시간 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있죠? 그럴 때 crammed for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he crammed for his test today. 그는 오늘 테스트를 위해서 벼락치기 공부를 했어요. however, he couldn't finish his study. 자, however 어떤 의미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했지만, 벼락치기를 했지만 he couldn't finish his study. 공부를 끝내지는 못했죠. therefore, he failed the test again. 자, 여기서 여러분 therefore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부를 끝내지 못했어요. he failed the test again. 시험에 다시 떨어졌어요. therefore는 무슨 의미? 그렇죠.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 결과로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therefore라는 것은요. 따라서, 그럼으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결과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연결어입니다. 연결사 앞에, 이 therefore 앞쪽에는요.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therefore 뒤에는 그로 인한 결론, 어떤 일이 벌어졌다. 어떤 결과가 생겼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더 읽어보면서 however와 therefore의 의미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he crammed for his test today. however, he couldn't finish his study. therefore, he failed the test again. 네, 잘하셨고요. 자, 이제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운 however, moreover, therefore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적절하게 넣어보는 연습을 할 텐데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같이 점검부터 해봐요. 서로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서로 상반될 때 쓰는 연결어는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앞에 정보에다가 또 다른 새로운 정보를 하나 더 해줄 때 쓰는 그런 연결어는요? 네, moreover였어요.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한 것 때문에 그 결과로 그러므로라는 의미를 가진 아이들도 있었죠? 그러므로라는 의미를 가진 연결어는? 그렇습니다. therefore입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 어떤 문장들이 나왔나 같이 한번 먼저 점검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문장은 뭐라고 되어있나요? 첫 번째, 네, 달로 날아가고 날아가기를 원했어요. 그 다음 빈칸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he did not know how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did not know, 알지 못했대요.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야 가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날기를 원했어. 그럼으로 하는 방법을 몰랐어? 아니면 그런데 하는 방법을 몰랐어? 어떤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렇죠. 켈빈이 달에 가고 싶기는 했는데 그런데의 의미죠. 그런데의 의미를 가진 연결사는 무엇이었나 점검을 해보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답 맞추려고 해요. 여러분은 머릿속에 이미 답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I can't trust you anymore. You stole my money last time. Blank, you told me a lie. 라고 그랬네요. 자, I can't trust you anymore. 무슨 얘기예요? 그래요. 아, 나 이제 너 못 믿어. 뭐 이런 얘기죠. You stole my money last time. 지난번에 내가 돈을 훔쳐갔대요. 그리고 빈칸이 나온 다음에 You told me a lie. 거짓말 했대네요. 자,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가야 할 내용 역시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 번째 She won't the straight A on midterm. 자, straight A라고 그러면요. All A, 우리 그런 거 있죠. All 100점. 모두 다 100점 맞았어. All 100. 아니면 뭐 All A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All이라고 하지 않고요. Straight A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드텀이라는 건 중간고사거든요. 중간고사에서 straight A.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았어. 라고 했어요. 빈칸이 나오고 She was happy.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거 아까 그거 점검했었죠. 첫 번째부터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켈빈이 달에 가고 싶은데 He did not know how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뭐뭐 하는데 예, 의미 그런데 그러나 의 의미 뭐라고요? 그렇죠. However가 들어가야죠. 자, 두 번째에 들어가야 할 거는 뭐였었나요? I can't trust you anymore. 못 믿겠어요. 왜냐면 You stole my money last time. 지난번에 너 내 돈 훔쳐갔잖아. You told me a lie. 거짓말도 했죠. 자, 앞에 Stole my money 한 게 하나 그 다음에 Told me a lie 거짓말 한 게 둘 서로 정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정보가 서로 더해지고 있죠. 이렇게 추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 어떤 연결을 쓰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More words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뭐였나요? 미드텀에서 중간고사에서 She won the straight A 모두 다 A를 받았어요. She was happy. 어땠겠어요? straight A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She was happy. 였겠죠? 자, 그러므로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therefore 입니다. 자, 여러분 연습 문제까지 끝내보셨는데요. 그럼 이제 학습 정리로 넘어가서 오늘 배운 내용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여러 문장들 속에서 문장들의 논리적 관계 논리적 관계라고 하면요.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음 뭔가 반대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유가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정보를 뭔가 정보를 더 더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결사들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문장 속에서 반드시 쓰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연결사가 있으면 아, 연결사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무슨 관계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더 예상하기 쉬울 거예요. 자,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도 보세요. I passed the test the last time but Tom didn't 아까 봤던 문장이죠. I gave my books to Tom 자, 여기까지만 읽는 거예요. 수능 문제 풀 때 아, 시험을 봤는데 난 패스했고 Tom은 못했구나 내가 책을 Tom한테 줬어 그 다음에 보니까 How ever가 있네요. 어, 보통 I gave my books to Tom 하면은 어, Tom이 열심히 공부하려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한 번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How ever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예상에 반대로 가겠구나 라는 걸 한 번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He didn't like it 그는 안 좋아했대요. Moreover 안 좋아할 뿐만 아니라 라는 거네 어, 또 있어 또 있어 Tom이 뭔가 책 받은 거 싫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뭔가 불만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More over만 보고 그랬더니 He didn't study at all 공부도 안 했어요. Therefore 아,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안 좋아했으니까 그 결과가 therefore 뒤에 나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Therefore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정리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서로 반대가 될 땐 뭘 쓴다고요? However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however를 보면 글 앞과 뒤에 내용이 서로 반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ore over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정보가 하나 더 추가된다 라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herefore가 나오면 아, 앞에 나온 거에 대한 결과가 therefore 뒤에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words and phrases 무엇이 있었나요? 오늘 나온 새로운 표현들 크램포 라는 거 배워봤습니다. 크램포는 어떤 것을 위해서 벼락치게 공부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tell the truth 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을 말하다 라는 얘기죠. 아까 뭐 told me a lie 라는 얘기 있었죠? 거기에서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60강의 공부 조금 짧았죠? 짧은 만큼 여러분이 너무 짧으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수능 문제 읽기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however more of a therefore 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선생님께서 좀 더 재미있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동안 들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